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앰블랙의 이준희입니다.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으로 아시아토로 시작을 했고요. 7월 21일과 7월 22일 이틀 분명히 한국에서 있어요.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차기작은 아직 정확히 결정된 건 없고요. 아직 고르고 있는 단계라서 사실 지금은 배우를 가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모든 캐릭터를 다 소화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고르려면 정신이 좀 이상한 그런 특이한, 나 기존에 없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캐릭터를 해보고 싶어요.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을 입었어요. 너무 기쁩니다. 핑크색을 좀 좋아하거든요. 당연히 핑크색이에요. 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. 이번 콘서트가 이틀에 걸쳐서 있어요. 굉장히 재미있는 공연이 될 거예요. 제가 또, 지금은 말라보이는데 그래되면 또 살이 올라가지고 굉장히... 이거 보여드릴게요. 많이 와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엠블랙 이준희였습니다.